자, 오늘 이제 호스트로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도 계속 보고 물방향이나 속도도 체크하느라고 제 낚시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좀 맘 편하게 낚시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이런 행운이 오는가 봅니다. 131cm였고 상당히 힘을 썼던 그런 부실이에요.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 전까지 나오는 게 벌써 4마리입니다. 140cm짜리 131cm, 131cm 아까 7이었는데 6이었나? 아니, 131cm 121cm, 129cm 121cm, 129cm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밥 먹고 나서 끝들이 들 건데 그때가 한 3마리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좀 해볼게요.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아파도! 그랜 파운스 우리는 물을 타겠습니다. 뉴스! 이사를 하고 마지막 끝들이 물을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열쇠물이라 물 자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일찌감치 나왔는데 일단은 바다 상황은 무척 좋습니다. 바람이 맞바람이긴 하지만 이 선장님이 배를 잘 대주셔서 포인트 잘 흐르게 배를 대주시면 입질 바다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끝들에 한 그릇 한 두 마리 큰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못 잡으신 분도 계신데 그 분도 못 잡은 분은 없는데 이제 메달급 대기실 이상급 못 잡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한 두 마리 다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금 이 끝들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 만큼 또 최선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핑크를 쓸 거 하다가 혹시나 해서 또 만세기 오징어 만세기로 바꿨습니다. 던져볼게요. 혹시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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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끝들에 그렇게 어제처럼 반응이 좋지는 못했어요. 물이 좀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3일 동안에 가파도 탐사 가봤던 것도 있고 처음 가본 것도 있고 처음 맞는 물때에 낚았던 것도 있어요. 상당히 그래도 좀 성공적인 탐사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대물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고 또 그렇게 그 대물을 3일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나가는 그 스토리도 너무 드라마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포인트 한두 번만 흘리고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볼 볼 데가 없어요. 3일 동안 행복했고 많이 즐거웠습니다. 더불어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곳 탐사를 같이 해주신 팀 명성호 송강석 선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기는 카파도 크림파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림파스 자 저희가 지금 나와있는 이것은 절명역 서동쪽 남동쪽에 있는 수준경입니다. 지금 기상 상황이 낚시하기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물색하고 조류 속도는 상당히 좋아서 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끝뜨물 시간이고요. 느지막하게 출발을 했어요. 9시쯤 출발을 해서 천천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뜨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끝뜨물을 볼 텐데 음 지금 기상이 일었으니까 많이 바르진 않습니다. 한 미터급 한 두 마리 정도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크림파스 짱 자 이제 확실히 바람이 세니까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슬랙라인도 많이 생기고 이제 너울이 심하다 보니까 배에서 자세 잡는 것도 힘들고 뜰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바람도 차니까 자꾸 들어가고 싶게 됩니다. 이제 지금 끝들의 끝들이에요. 한 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했으면 물이 다 죽는 시점인데 어 지금 시기가 사실은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아 네 한 마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간간이 체이스는 보이는데 덥석 물어주진 않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이트도 많고 수원도 좋고 물색도 나쁘지 않고 조류 속도도 좋은데 바람이 세서 포인트를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바람하고 조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포인트 탐색이 조금 어렵다. 그런 거 외에는 여건이 좋은데 일단 물 쓸 때까지 쭉 던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 초 중순 말 12월 초까지 제주에서는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육지권에서 캐스팅 시즌 마감하신 분들은 제주권으로 오셔서 도전해 보시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그냥 오돌돌돌돌 하네.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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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신히 꼬셨는데 와! 오! 아! 지금 몇 번씩 입시를 하는 거를 섰다 죽었다 섰다 간신히 꼬셨는데 마지막에 못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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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반이 있네 스스야 이거만 해도 될 거야 오! 나쁘지 않아! 80 80 어 너 어때? 일로 일로 오 부실이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두 분은 어때? 오 따라오는 거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와 올라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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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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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렇게 들어가 돌아 앞으로 가 안 쓸리게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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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의 다 죽은 상황에서 아 아 등을 너무 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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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막 아 사실 이 정도면 물이 거의 섰다는 겁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쎄서 그래도 좀 기다렸는데 이렇게 화성도가 살아나서 너무 좋네요. 오늘 날물에도 계속 바람이 이렇게 쎄 거예요. 근데 날물은 맞바람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배대기도 좀 어렵고 캐스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핑크색에만 쫓아오네요. 나는 바꿔야 되겠다. 지금 핑크색에 계속 지속해서 입지를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이따 바꿔 볼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때 한 5시 정도에 끝나도 될 텐데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좀 큰 녀석들이 한두 마리 나와주지 않을까 해봐요. 오늘 제가 낙지를 못했지만 배에서 불물에 미터급 한 두 마리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배는 좀 나아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큰 녀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저는 입지를 좀 큰 거 한번 물론 바이트만 받은 거지만 입지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추렛 벗어! 작지만 배 앞에 한 번 더 도와주 servicio. 양이 잘 돼. 안 돼. 이래서 이렇게 손조심 하세요. 손조심. 주름쪽만 작게 잡으세요. 둘 작게 잡으세요. 잠깐만 잠깐 잠깐. 아 이제 이러면서 빠지면서 바늘이 딴 데 바뀌는 거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작은 부실입니다. 즉, 물이 좀 바람 때문에 얼마나 속도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1.8로타 인호성도 되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람을 막고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외쳐봅니다. 여기다! 제스도 클래파이! 자 이제 어선들이 다 나가서 입지에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집주에 오겠습니다. 해질 때까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나왔는데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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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물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요. 여기서 고전차가 플러스 290 몇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은 대살이일 때 300 한 20 몇 가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살이도 아닌데 290 몇이면 상당히, 상당히 빠른 조기입니다. 생각보다는 입지를 해주지 않았는데 날물이 들면서 펜트 동기 왔어요. 근데 문제는 맞바람으로 캐스팅을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부는 바람에 맞바람 캐스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람을 뚫고 근데 날물이 점점 쎄지고 이 바람을 밀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입질이 올 건데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렇지. 보았다! 보았어! 아우! 보셨죠? 입질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야...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던져보겠습니다. 맞바람 캐스팅. 네, 이 맞바람 캐스팅. 이기고 던지면 분명히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스! 그램퍼스! 끝에만 이렇게 쪽쪽 무는데 어떻게 바늘이 안 걸리지? 신기하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제 세지는 거구나? 보았다! 어차피 없어! 자, 물이 지금 세지면서 입질 들어왔어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중합니다. 크지는 않아요. 자, 간을 가겠습니다. 우와! 자,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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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간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부실이에요. 부실이고 일단은 놔줄게요. 얘는 너무 난리지니까 놔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간 입질이 계속 들어왔고 사이즈가 지금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데 물이 더 세지고 다시 죽을 때 되면은 사이즈가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때를 기대봅시다. 여기는 제스터 크랩퍼스 자, 이 물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세요. 이 물이 세서 바람을 뚫고 2노트 넘게 가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모래 3노트가 넘는 조류가 이 조류가 죽어야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데 해가 먼저 떨어져서 우리가 낚시를 못하느냐 조류가 먼저 죽어서 우리가 입질을 받느냐 그 딱 기로에서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어제도 했는데 적당하게 끝날물에 맞춰서 이제 해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좋게 했어요. 마지막에 흘릴 때는 세 명 바이트를 받았는데 세 명 다 120 오버 130 오버 120 오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은 이 죽는 물을 보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에 그렇게 성난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요 물이 좀 줄으면 요 속도가 좀 조류가 적게 되면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좀 기대를 해볼게요. 끝까지 자 파이팅 해봅시다. 다행히 다행히 왔어? 오 왔다!!! 정말 어쩌면 오 낙서 사이즈는 매닥거면 되는데 보십시다 오오 먹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누구 누구 라이냐 다시 던져 아니 어느새 나오셨어요?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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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둥이 쪽 호흡 찍으면 돼 주둥이 쪽 호흡 오 주라고 같이 잡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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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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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커요 왜 커요 왜 커 동물관은 안 될 거야 싹 훅 해설아 같이 으 바포가 돌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바꿔봐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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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상당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인데 바로 나와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은 나온다. 이 가운데 위에서 124cm 정도 되는 대구실이고요. 이거 미터 거 정도 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진일이 형을 한 달에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봐요. 믿고 따라가는 그램 버스. 너무 좋아요. 자 한번 해쳐보고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는 최신자 그램 버스.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복의 브랜드와 함께 드릴게요. 피싱TV